와 노루공뎅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걸쿠예요. 걸쿠버섯 발견했어요. 등산길 옆에. 이거 걸쿠 맞죠? 걸쿠 맞네. 여기는 많아요. 여기 걸쿠버섯이 엄청 많은데요. 와 이게 맞죠? 걸쿠버섯. 여기저기 막 있어요. 어머나 신기해라.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고. 와 두 개. 여기도 있어요. 걸쿠버섯. 신기하다. 가까운 곳에 걸쿠버섯 있어요. 이거는 무슨 버섯일까요? 꽃송이 같이 생겨가지고. 이쁘다. 버섯이. 참나무에 났는데. 버섯 종류가 참 많네요. 희한한 버섯도 많고. 이것도 먹는 버섯 같은데. 참나무에. 참나무에 난가 보니까. 어른 머리 크기는 되겠네. 어른 머리 크기는 되겠네. 영지 버섯 같은데. 이것도. 부채같이 이쁘게 생겼네. 색깔도 이쁘고. 영지 버섯 맞죠? 지난번에도 이 부근에서 영지 버섯 만났는데. 이게 참나무예요. 참나무. 무슨 버섯인지 참 이쁘네요. 하얗게 생겨가지고. 수잘. 여기서 가고 싶은 버섯입니다. 네네. tämä 계속 소나폰으로 바꿔요.